시계를 잘 알지 시계를 잘 알지 그 시계가 본인의 얼굴이야 그 시계가 본인의 얼굴이야 항상 사람이 들어왔을 때 딱 그 얼굴에다 뭘 그리냐면 시계를 그리면 돼 여기는 뭐가 왔지? 십자가 그 다음 여기는 시? 이거 한 시 오잖아 두 시 세 시 네 시 다섯 시 여섯 시 일곱 시 여덟 시 아홉 시 열 시 열한 시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돼있잖아 그쵸? 네네 이거는 달하고 똑같아 지금 이 달이 무슨 달이죠? 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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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달이야? 근데 지금 6월이야 그쵸? 예 6월이잖아 그쵸? 예 여기야 하체야 그쵸? 그게 얼굴이야 얼굴이 하관 부분이야 순간에 왔는데 얼굴이 하관 부분이 색깔이 탁하거나 문제가 있다 뭐가 나거나 색깔이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따른 빵이다 네 안 들렸어요 빵이다 아 운이? 안 좋다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했죠? 요거 이해했죠? 예 여기 1, 2, 3월이야 4, 5, 6이야 7, 8, 9야 여긴 뭐냐면 여기는 여기는 과실이 익어서 결과를 볼 때야 알죠? 예 여기는 시작할 때야 나무를 심어서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업을 모를 때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어디를 보면 된다? 여기를 먼저 보는 거야 여기 여기 선생님 그게 지금 오른쪽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굴을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그 사람의 잘 참는 못받고 이게 왠지 감았어 1, 2, 3이니까 여긴가 우측인가 어느 사람이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말해 알아서 봐 알아서 봐요? 아니 내가 알아서 보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서 저런 스스로서는 어디에든지 내가 알아서 봐 그거는 이렇게 봤을 때는 시계하고 똑같아 내가 시계 여기 시계가 있죠? 그럼 이쪽으로 봐야 돼 내가 시계에서 이렇게 있는 거지 예 아셨죠? 내가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게 시계가 되는 거 그죠? 예 그럼 여기서부터가 1, 2, 3월이 되는 거지 예 이해했죠? 예 1, 2, 3 절대 안 잊어버리겠어요 7, 8,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오른손이고 이거는 왼손인가 그런 거잖아 예 그러니까 오른쪽 얼굴 측면부터가 1, 2, 3월이 되는 거야 예 아셨죠? 예 아셨지? 1, 2, 3 4, 5, 6 7, 8, 9 1, 2, 3, 4, 5 그럼 1, 2, 3 사업을 물어요 뭐 시험공직에 와가지고 아 사업이 어떻고 짙다 뭐 뭐 이러면 그냥 앉자마자 이렇게 딱 보니까 그쪽 오른쪽 측면이 뭐 이상한 게 한번 뚜디러 맞고 하거나 멍이 퉁퉁하게 보았거나 술을 먹어서 뭐 이상한 게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이씨 하지마 그대는 그러지 왜? 준비도 안 됐고 하면 망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돈을 주면은 나이를 못 잡고 사인 줄 알고 삐틀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성격하기로 왼쪽 더 작은 사람도 있어요 아래쪽으로 구하러 사온 것만 네 구하러 사온 것만 구하러 사온 것만 오래 사다 보다는 게 약간 이렇게 찌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거는 그럼 돈을 모으면 모으는 대로 나가기 바쁘잖아요 그건 왜냐 이게 하나의 그릇이잖아 그릇이야 근데 한쪽이 좀 이상해지지 찌그랑하고 뭐 이상하게 생겼어 그럼 물을 담았는데 그 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삥 삥 이렇게 된 거잖아 네 담아서 넘칠 만하면 쇠고 담아서 넘칠 만하면 쇠고 선생님 이런 거 말씀해 드리면 이제 연예인들 보면은 입꼬리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한 번 망하죠 그게 언제야 입을 얘기했어 언제 망해 그러면 60대에 그렇죠 노후가 되면 당신은 반드시 돈을 까먹는다 그 돈을 지키지 못 이게 단순한 논리인데 아직 잘 보고 망했거나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람 얼굴 딱 보면 내가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이래서 얘가 이렇게 됐구나 이래서 얘가 이혼을 하는구나 이런 형태로 이거를 자꾸 근데 그건 자기가 보면서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떤 상처가 나거나 흉터가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임묘진 사옴이 신유술 신유술 그 자축에 돌아오는 신유술 부분은 원래 결실을 이루잖아 거기 과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 왔는데 그쪽이 이상하게 탁해져서 색깔이 안 좋아 그거 뭐야 돈을 다 까먹었어요 이렇게 던져도 된다 돈이 나갔나 이렇게 던져요 그 색깔을 12가지 색깔을 나한테 알려줬었는데 내가 그쪽으로 하는데 그러면 나무 색깔이 처음에는 청색, 녹색, 황색 이렇게 변한대요 죽을색이 되면 나무가 겉껍질이 됐을 때 뭐냐면 까매져요 까매요 그때는 죽은 거야 그래서 그게 까매졌다는 뜻은 뭐냐면 일단 망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통 까매면 그게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또 어떤 책에는 무지개 색깔로 표현한 책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게 정답인지 몰라 그냥 탁하다는 기준이야 색깔이 탁하다 이러면 뭐 100%야 100% 그렇죠 이랬죠 그리고 검은색이 검은색이 5에서부터 색깔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사람이 죽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 5이 꺾이는 상황이 되면 5에서부터 검은색깔이 짙게 들어오기 시작을 해 그래서 딱 눈까지 내려왔어 이렇게 왔어 그럼 아웃이야 얼굴이 많 눈을 덮었다는 거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이걸 덮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 이제 뭐 능기로 때려먹거나 소화제를 때려먹거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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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답이야 얼굴 처음에 딱 봐서 우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다가 끝 그거는 왜 그러냐면 태양은 어디서 뜨냐 여기서 뜨냐 여기서 뜨냐 머리잖아 머리 그렇죠 여기서 태양이 여기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뜨냐 어딜 비춰 이 땅을 다 비추는 거야 땅을 다 비추는 거야 땅을 다 비추는 거야 여기에 곡식을 자랑을 하는 거야 이해했죠 근데 여기 점이 있어요. 얼굴에 도덕도덕. 그럼 그 얼굴에 뭐가 있는 거냐면 자갈이 있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원래 얼굴에 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태양이 뜨는데 뭐가 자라야 되잖아. 근데 여기도 과위가 생겨요. 여기 자갈이 이렇게 막 생겼어. 그럼 이 나무가 자라 못 자라. 못 자라. 그럼 그건 꽈인 거야. 이건 과실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얼굴이 예쁘고 탁 하지 말아야 되고 맑아야 되거든다는 뜻이야. 여기서 태양이 뜨면 얼굴이 환해져요? 안 환해져요? 환해져요.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쵸? 밝아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기가 이렇게 꺼매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해가 진 거야 안 진 거야? 해가 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잊어먹지 않으시라고. 이걸 저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하나인데 그렇게 외우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쉬울 거다 이거지. 이렇게 면담할 때나 이렇게 얘기할 때 면담할 때 내가 어디를 어디를 등에 쥐고 얘기하라 그러죠? 천사 옆에. 천사를 등에 쥐고 하라 그러잖아. 항상. 천사를 등에 쥐고 내가 이 새끼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나?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요?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랬어? 아니지. 사유축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유축은 인호술은 싸우는 날, 해명인은 무언가 잊어버리는 날, 신자진은 모이는 날, 그 다음에 사유축은 이별하는 날, 절교하는 날, 끝나는 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은 하고 싶지 않게 끝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날? 사유축 날 가서 내가 등을 어디에다 두고? 천사를 두고. 왜 천사를 모으니까 천사를 모이죠? 그게 염라대왕이야? 염라대왕이야? 저승사자야. 염라대왕이지. 저승사자는 육회사이잖아. 육회사. 그러니까 염라대왕이니까 와서 뭐 얘기하면 염라대왕이 뭐라는 거야. 야! 오늘 끝내! 이게 딱 하니까. 그럼 반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웃!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색깔은 뭘 입고 가라 그랬지 내가? 그날을. 그러니까 썰러 색깔. 그날 색깔. 그러니까 그날 색깔. 그럼 사유축 날은 무슨 색깔이야?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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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추워? 아 저... 이건 내가 몇번 했어요. 그런데 하시면 할 때마다 잊어버리는 거야. 쟤가 무슨 일이... 그 얘기... 언제 얘기했나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젊으신 양반인데 저쪽에서 수업을 했는데 공부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거니까 끈질기게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하단 말이지만 보통 저한테 무속하시는 분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해서 왜 묻냐? 지가 본 거 하고 맞나? 지가 본 거 하고 선생님 이런 일이 있다는데 이거 어때? 얘기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요. 언제 같이 얘기를 하면 잘하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죄짓는 게 아닐까? 어쩔 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자기가 타고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부담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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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